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을 계기로 해서 아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가 이후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우리가 뭐랄까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이 짬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본 것이 아니고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의 무엇인가 육이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고린도 후설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이 징그러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또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죄의 몸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몸 가졌다고요 죄의 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장 24절 보세요 오라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 가운데 있어서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뭐래요 사망의 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면 너희의 죽을 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죽을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나올 수 없다 그 얘기에요 선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우리에게서는 이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육이란 죽을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을 말씀하고 있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그 모든 말씀이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약성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가 왔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더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으니까 같이 마지막 아담과 같이 동일하게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 그러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히브리스 1장 1절서부터 옛적의 구약성경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임이라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약서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가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마지막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세림의 까지를 마지막에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죠 3절 이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경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서 히브리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구약의 여러 조상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만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린 히브리서를 향해서 임이라도 은혜를 나눴어요 그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아들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직분의 삶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구약성경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라면 예수님 안에는 구약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구약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도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인마누엘이 은혜로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쫓아서 복음서를 통해서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구약성경을 찾아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그분이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영광이란 독생자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은 뭐냐?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말면 우리에게 거져주신 은혜로 말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거룩하시는 분을 보면 죄된 여러분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죠 근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져주신 그 은혜로 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죠 9절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예수님에게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귀에게 절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보면 예수님이 단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독생자의 영광이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짐으로 말미마 진리인지를 드러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 값은 정령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인인 여러분과 나는 이미 나도 죽어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제 값 정령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으면 또 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느냐 지켜내지 못하더라 그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지켜낸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정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은젠들 은혜의 왕국이 생명의 왕국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부절서부터 하죠 자 9절로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아 죄인에 있지 않아 율법에 속해 있지 아니야 그러면서 육신을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이 풀어드렸어요 사람으로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올라간 것은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육 그렇게 풀어드리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만이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는 육신에 거하지 않아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야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계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기 때문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어떻게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아요 땅에 속한 자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 아니에요 죄에 속한 자 아니에요 영에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죄를 인하여서 죽은 거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신겨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올 때까지는 우리 땅에서 이 육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육체에 의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부활의 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산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영생이 있는 자다 생명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나는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았냐 죽었냐를 무엇으로 보냐 그리스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의 영이 없느냐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의 영이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산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시 깊은다면 육체의 일 인간의 행위를 인하여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임했음으로 말면 내가 지금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란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산자가 되어졌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고 성도들이다 거져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없으면 그거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그건 무엇을 붙잡아요 바리생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붙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면서 다시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자 본문에 내용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줬다는 거예요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많이 뒤져보면 말씀이 육신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자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세를 줬으니까 갚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자 그렇게 그게 거의 주석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지금의 맥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봐요 다시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0절 서서 1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도대체 뭐예요? 자 12절이죠 그러므로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므로란 앞절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뒷절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넘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제는 허물과 죄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인데 산자가 되어졌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마 누일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빚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빚을 졌느냐 욕신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 값 다 지불하심으로 말며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던가요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인데 율법에 의하면 죄인인데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빚진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욕신은 우리의 죄인인데 제 값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의인이 되셨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빚졌다 그렇게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니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푼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혼란이 와요 다시 풀게요 자 13절까지 풉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러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또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이미 나도 여러분의 몸은 죽을 몸 죄의 몸 죽을 몸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부약서부터 죄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으로 말며마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 그러면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오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물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쉽게 말하면 쉽게 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늘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뜻 다해라 정성 다해라 힘 다해라 목숨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거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육신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 육체의 관리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럼 내 자신도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남편이 연약함으로 말하면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가 연약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뭐부터 나와요? 얘 욕부터 나오고 승질부터 나오고 화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웃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고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육신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때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 인만웰이 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육체대로 살면 또 죽어야 돼? 예전에 죽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어떻게 또 죽어요? 어떻게 또 죽냐니까요 죽었다 살았다 맨날 이거 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범 16장 9절 죄에 대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50보 100보에 늘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내 안에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미 나도 우리에게 뭐라고 정리해요? 죄를 죄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인죄죄던 자도 구원을 얻고요 간음죄죄던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요 또 평생 강도짓했던 자도 구원을 얻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편입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제사함 의인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전에 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면 나도 해방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나버렸다 그래서 거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거주어주시는 은혜라 그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있어요 아 이게 아닌데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라 천국이 곧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신약이 오는데 신약에 자기 뒤에 누가 온대요? 예수 그리스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란 울고불고 하는 거 여러분 양심에 틀린 거 예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진작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식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므로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 보내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예수 영접하라 그름으로 말면 뭐가 온대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끝나고 끝난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복음 17장 20절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고 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이라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3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인하해서 믿는 여러분과 내가 고린도우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 전지에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점 이제는 옛 것 지나갔어요 옛 언약 지나갔어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뭐다? 새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예제는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데 이제는 살린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고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함께 있었어요?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더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있다여 죽음여?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세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세해서 건전했어요 제일 그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위 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 이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늘 제가 부탁하는 것 복음 붙잡아라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못난 부끄러운 모습 보지 말고 우리를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 복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볼게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예요 이거 빚진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인해서 빚을 줬으니 우리가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빚 갚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의롭게 했으니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빚을 갚아 너네들은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으냐고 의롭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라 그러니까 또 행위로 간다 그건 12절에 가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건 건면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다 오셨어요? 이웃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다 오셨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인인데요? 그 육신대로 산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또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봐요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다 그러면 육신이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을 육이요 그랬죠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육은 무익함으로 의문이고 율법이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설명했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율법을 붙잡고 있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럼 다시 얘기해요 영으로서 내가 그리스의 영이 함께하므로 내게 영생이 온 자예요 영생이 온 자인데 영원한 생명이 나를 향해서 살고 있는데 오늘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얘기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거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으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고 율법을 지킨 자니 여기서 몸의 행실이란 육을 얘기하고요 인간의 핵인을 얘기해요 그거 의지하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영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성도이고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문자로 보면 은혜를 받아 빚졌지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빚을 갚으셔요 실상 우리들의 삶을 살아다 보면 아니 그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내 삶을 살아가기도 여러분이 버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도 여러분 버겹지 않으세요? 배고픈 자에게 그냥 밥 먹어 그런 거 그거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 거기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날마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날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날마다 뵙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눈이 어두운 자고요 귀가 어두워졌어요 내 안에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성경의 실상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 한 번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의 행실이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미 나도 빚져서 너네들 어디다 갖다 놨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너네들 어떻게 빚의 자리에다 갖다 놨어 그거 잊지 말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자로 푸시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다 저도요 이 목회를 좀 더 잘해 나가고 싶을 때는요 율법을 가르쳐서 복 받는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을 끌어들이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요 어머 죽지 않게 해서 그러면 율법 지켜야지 그건 너무너무 목회하기에는 좋은 거예요 저 바보라서 이 복음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로 못 풀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세계를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예수 그리스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손가락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삿대질을 했던 그 아픈 그 고통이 너무나도 처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얼마나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거에야 봐 지금의 이곳에 와서 복음은 말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가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유함을 얻고 그저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세계가 여러분 속에서 열려지느냐 그 얘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고 실수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이미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다 판단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안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14절 있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며마 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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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을요 그것이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기도고 나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며마 너네들 의로운 자리를 건너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내 모양 내 꼬라지 모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예수님의 피 복음 믿음으로 말며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며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네들 기도하라 그것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고객님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거고 생명의 역사가 영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뭐 증거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자 그러면 14절을 통해서 다시 보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54분이 되어졌어요 다음에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에 대한 거 양자에 대한 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찬송가 고깔 그것만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거 좀 어려우셔서 그랬죠 496장입니다 고깔